뮤하 딘딘의 뮤직하이 딘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켜왔어요 고릴라 온 문자번호 체크 좋아요 또 꾸욱 딘뮤아 라이브챗 시작합니다 컴온 컴온 코드음이 없어서 혼자 해봤는데 크리에이터처럼 해달라 그래서 딘뮤아 라이브챗 오픈했고요 단톡방에서 수다 떨듯이 저랑도 신나게 얘기 나누면 됩니다 고릴라 온 핸드폰 체크 준비해주세요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쑥스러워지는 내 닉네임입니다 예전에 버디버디, 세이클럽, 이메일, 미니홈피나 인터넷 카페 아니면 게임 가장 기본 조건은 닉네임이었습니다 닉네임 많은데 엄청 신경쓰고 친한 애들끼리 맞춰서 만들고 이랬었는데 뭐있냐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버디버디 친구들하고 만든 아이디가 별 한 다음에 별 무슨 한자였지? 미음 한자였나? 아무튼 누른 다음에 별 하고 KBF 임철 별 KBF 뜻이 뭐였냐면 KOREA BEST FIGHTER 그렇게 친구들끼리 했고 그리고 중학교 때 가서는 이제 원소기호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FE가 철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임FE 영어로 근데 이 아이디는 좀 예뻤던 것 같아 좀 세련됐어 지금 생각해도 임FE 임FE 원소기호 철에서 임철 이렇게 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아기 울프도 있었고 아기 울프 왜 그런 거야 진짜 아 너무 웃기네 아기 울프 아 그리고 뭐 누구 가수 좋아하면 누구 부인 누구 남편 누구 마눌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이효진씨가 그 꺼내기 싫은 그 닉네임 꺼내야 되는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부끄러우면은 익명 가능하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익명 요청이라고 해주세요 네 내가 볼 때 다 익명 요청할 것 같은데 네 그 웃긴 별다방 닉네임이 화제가 됐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별다방 주문할 때 거기 직원분이 닉네임 부르면서 커피 나왔다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딘딘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막 재밌게 등록해가지고 뛰어오세요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뛰어오세요로 썼거나 뭐 짜장면 시키시는 아이디로 해서 뭐 짜장면 시키신 고객님 뭐 이런 것들로 뭐 화제가 좀 됐었죠 네 자 지금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면 좀 쑥스러운 닉네임 아니면 남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만든 나의 부계정 아이디 각자의 추억이 담겨있는 닉네임 왜 그렇게 만들게 됐는지 이유도 같이 써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시면서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네 재밌는 문자 공감 가는 문자 재밌는 거에는 제가 실로폰을 칠 거고요 그럼 그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쑥스러워지는 내 닉네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자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쑥스러워지는 내 닉네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손채은 님이 TM 이거 닉네임 끝에 꼭 적었던 기억남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오늘 선물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TM 이거 이거 무슨 TM을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이게 회사 이름이잖아요 원래 회사 그 뭐 아무튼 그거잖아 근데 항상 미음 한자 끝으로 한 다음에 3번인가 누르면 TM이었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네 아이 재밌다 맞아 트레이드 마크라는 뜻이래요 TM이 아 하정연씨가 오늘 문자는 보라로 공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수 문자가 포인트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웃긴 것들은 저희 뮤지카의 인별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재현님이 닉네임은 아닌데 갑자기 추억에 젖어 보냅니다 학교라는 감옥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그 미니온피 메인 사진에 많이 걸려있었죠 아 여기 있네 학생이라는 죄로 아우 죽을 것 같아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제목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야 진짜 이런 말하면 안되는데 쩐다 이거 쓴 사람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쓴 사람은 평생 자랑거리야 야 너 그거 알지? 그거 내가 쓴 거야 하면 진짜 모르는 지금 내 나이 똘이 없을걸요? 뭔가 이거 해놓으면 뭔가 있어 보였어 그리고 막 이런거 너 안좋아하는 뭐 그거 뭔데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너 좋아하라고 하지 말고 막 막 막 죽을 것 같아 막 그런거 엄청 많았는데 네 이 정연님이 저는 지읒일 한자대 범계중짱이었으니까 지대범계중짱이었어요 였는데 맞아 저 때 지대라는 말을 많이 썼어 지댕 무슨 지댕 지당이당 막 이런거 많이 썼지 맞아 그게 일본말인가 잘 모르겠네 이건 좀 약하다 자 성은주씨가 하늘을 사랑했습니다 날개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도 하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거 과간이다 이거 특수문자 완전 초조립해놔가지고 이거 옛날에 버디버디 그 버디보디 홈피도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거 많았어 그 프로필 머리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기가 막히네 그때 생각 너무 난다 아 중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2910님이 저는 예전 버디버디 닉넴이 말걸면 내 노예 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쪽지를 못 받았던 기억이라고 해주셨는데 말걸면 내 노예 약간 트렌디 했네 그때 그때 트렌드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어 좋아요 익명으로 요청했어요 진짜 철없던 중딩댄가 초딩댄가 외모 지상렬 주의로 학급카페를 활동했었어요 아 뭐야 상렬이 형 왜 상렬이 형 아 근데 이게 옛날에 상렬이 형이 이때 아마 그 삽살개 머리하고 살 제일 많이 쪘을 때 시절일거에요 그때일텐데 이때는 막 어 너 말 안하면 지상렬 막 이런거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렬이 형 진짜 그 나이에 되게 멋있는 지금 나이에 지금 상렬이 지상렬 형님 보면 굉장히 스윗하고 잘생겼거든요 멀끔해요 네 근데 이때 학급 카페가 있었어 막 그래서 막 1반 킹카 킹카 2반 킹카 킹카 막 이런거 쓰고 막 나 킹카에 오른 이유는 장기자랑 때 옆돌기 한게 멋있었대 아 너무 웃긴다 정하영님이 티없이 맑음 티가 영어예요 버디버디 시절에 했는데 아 오글거려 했는데 이 정도는 좀 귀엽지 이때는 아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이런 아이디 썼을거야 중2부터 애들이 좀 바뀌어요 아이디가 아니 유미씨가 딸기같은 나 새콤달콤 매력있는 저를 어필하고 싶었어요 아 쑥스럽네요 라고 해주셨구요 80821님이 우리 와이프가 예전에 쓴 닉네임 졸다 쿵했죠 오글오글 거리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때는 좀 어릴 때일거야 대부분 티없이 맑음 딸기같은 나 졸다 쿵했죠 이거는 약간 초딩에서 중1 아니면 중2초 중2후반부터 애들이 바뀌어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1차원적인게 아니라 아 한소정씨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때 러브짱도 되게 많이 썼는데 한 페이지에 선 마크어놓고 이 선의 끝을 찾을 때까지 널 사랑할게 이런식으로 써놨던거 생각나요 왜 저랬지 해주셨는데 아 추억 추억입니다 선물 드릴게요 네 러브짱 알아요 벌구 우리 디스뮤직에 나오는 벌구 있죠 벌구가 초딩때 키가 되게 큰 편이였어 걔 초딩키가 지금키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 되게 잘생긴 뭐 킹카 이런 쪽에 꼽혀서 얘가 러브짱 좀 많이 받아서 나한테 자랑하고 이랬어 막 신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나랑 사귀었는데 나랑 헤어지고 벌구한테 러브짱을 준거야? 근데 벌구가 그걸 나한테 자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이가 없네 정말 잘 사야는지 모르겠다 자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쑥스러워지는데 닉네임 계속 해볼게요 7706님이 수치스러운 건 아닌데 별다방 닉네임을 곧 퇴사실로 정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 직원분들하고 커피 내기를 하다가 별다방을 갔는데 팀장님 앞에서 제 닉네임이 불렸지 뭐예요 곧 퇴사하실 분 커피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구나 약간의 암시네요 김민세님이 하느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다 점점점 별 빈별 미음 한자 8인가 7인가 네 맞아요 아 이것도 웃기다 송경준님이 뽀데걸인데 대를 디귿에다가 알파벳 대문자 N을 써서 뽀데걸 아 뽀데 오랜만에 듣는다 뽀데 야 너 뽀데는 안다 이거 아 뽀데 웃긴다 맞아 주성희님이 이거 주 동방만울 TM 맞아 이때 맨날 앞에 주 썼어 주식회사 주자 쓰고 동방만울 그 다음에 TM 이게 뜨면 주식회사 동방만울 트레이드마크라는 뜻이잖아 중학생 때 저는 동방신기 마누라가 꿈이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저도 동방신기 보면서 더웨이 UR인가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인터넷 되지도 않은 핸드폰으로 뮤직비디오 벌구랑 같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윤호형이랑 나랑 친하다는 게 참 신기해 그러면 7648님이 34살이고요 6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한때 신화창조를 외치던 소녀였죠 비록 콘서트도 공개방송도 못 간 대구 소녀였지만 제겐 하드보드지로 필통을 만들어 신화로 도배하고 회원 가입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멤버 이름 입력하고 그래서 닉네임은 난 안빠보다 정필교입니다 정필교가 제가 알기로 신혜성 형님의 본명인데 그러면 신혜성 형님이 하는 라디오도 많이 들으시겠네요 아직도 신화형들 팬분들이 되게 아직도 단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세더라고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거 보면 4132님이 고1부터 지금까지 모든 아이디가 봉인된 전립선입니다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땐 무슨 뜻이냐고 막 물어봤는데 이젠 다 알아서 아무렇지도 않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봉인된 전립선인데 아들들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박진아씨가 제 친구 닉 소환이요 띠드버거 앙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황정음씨 말투 따라하면서 띠드버거 그랬던 거 완전 귀염귀염이었는데 오글 이라고 해주셨고요 최영수님이 저는 응아 먹은 영수 왜 그랬을까요 유유라고 해주셨는데 유유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때는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그때 했었었죠 뭐 정주연님이 일촌명 맞추는 것도 유행이었는데 라고 아 일촌명 맞아 맞아 일촌명 무슴파 이주희님이 친구들이랑 무슴팸 무슴파 만들었던 기억나요 저는 여배우파였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나는 이촌팸 아 너무 웃기네 4586님이 대학생 돼서 게임 다시 하려고 친구랑 초딩 때 계정 찾아 들어갔는데 친구 닉님인가 소개글이 방귀 잘 끼는 이쁘니라서 빵 터졌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때 추억들이 좀 왜 이런 아이디를 했을까 김미림님이 언더바 이제 이게 영어 소문자 오에다가 이 저 이제 조금 지쳐간다 이건데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네 새벽이라 더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했는데 어 진짜 많이 나 8805님이 나 진짜 양심 없었던 것 같아요 카트게임 닉네임이 동작구 태연이었어요 네 땡 드리구요 뭐야 진짜 오늘 너무 재밌네 네 박효정님이 동부이촌동 사는 학생인데 저도 친구들끼리 이촌팸 거리고 놀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내 동네 후배네 오 효정이 김미림씨가 김미림씨가 아니 뮤아 청취자들 다 동년배 아닌가요? 다 공감됐네요 반갑다 동년배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약간 또래 모임 같다 네 좀 점건 아직 어리거나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오늘은 조금 죄송하지만 딘딘의 추억에 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쑥스러워지는데 닉네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떨어졌는지 당시 추억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 안수지씨가 엄마 쟤 흙먹어 개미 퍼먹어 이런거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우차싸야 그래서 개미 퍼먹어 이거 맨날 했었어요 그때 진짜 우차싸 하면은 그냥 밤에 무조건 우차싸 봐야되는 그랬었죠 2317님이 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천상지희의 천무 스테파니처럼 춤을 잘 춰서 열무 스테파니 라고 닉네임 만들어줬는데 아직도 쓰고 있대 해주셨는데 아 엑스맨의 천무 스테파니 나오면은 하늘천 춤 무자 한자 이렇게 빡 뜨면서 춤 막 추고 막 돌고 막 난리 났지 이때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돌리고 막 아 기억나네 이다솜씨가 그거 생각나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악 아 이거 클래식이지 이아나님이 제 닉네임은 가로본능입니다 한때 가로본능폰이 유행이라 써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파가 두개로 갈렸지 가로본능 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헤드업 파가 스카이 엄마 엄마 가가 기억 아 막 이렇게 칠 아 해가지고 하는건데 미니홈피 아련 저는 홍대병 걸려서 나만 아는 곡이라며 인디가수 BGM 걸어놓고 최애 아이돌 곡 중에 살짝 안유명한 수록곡 걸어놓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노래가 좋아서 했던 과거의 나 아 맞아 수록곡 걸어놔야 돼 꼭 아 웃기네 진짜 오늘 하정현씨가 미니홈피는 메뉴 3개만 남겨야 진짜 멋있지 뭔지 알죠? 홈 프로필 그리고 아마 비지터 이것도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홈 프로파일 그리고 비지터 해가지고 방명록 프로필 이렇게 홈 이렇게 3개만 열어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영어로 해야 멋있어 9100님 딘딘 퍼가요 물결하트 이거 퍼가요 지금은 모른다고 아 너무 꼰대된 것 같다 퍼가요 이거 숫자 스크랩 숫자 많으면 잘나가는 거였는데 토탈이랑 투데이 막 김유나님이 스카이폰 적외선 통신으로 사진 보내고 그랬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적외선 통신이 뭐지? 이거는 난 기억이 안 나네 네 정은채님이 부모님이 옆에서 들으시면서 좋아하시네요 잘 모르는 노래지만 너무 좋은 내용 이라고 해주셨고요 아 부모님이 추억에 잠기셨군요 네 박은지님이 신구은 우유유 이랬는데 드라마 궁에서 주지훈씨 이름이 이신이었고 윤은혜가 늘 신구은 이렇게 불렀어요 네 윤은혜씨가 이때 완전 날라다녔죠 뭐 당연하지 뭐 엑스맨 나오고 막 난리 났죠 네 정아름씨가 엑스맨? 김종국이 윤은혜 귀가리고 당연하지 한거 이거 난리 났지 이거 와 이거 난리 났지 이거 이때 막 다 귀가리고 막 다 따라하고 막 그랬지 막 하정현씨가 윤은혜처럼 교복치마에 체육복바지 입고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게 로망이었는데 했는데 아 나 이 패션 많이 봤어 누나들 노는 누나들이 항상 체육복바지에 교복치마 위에 입고 맞아 맨날 그랬어 최혜연님이 미니온피 다이어리에 심오한 척하는 내용 쓰고 흰색 글씨에서 스크롤해야 보이게 하는거 스티커로 가려주면 완벽 맞어 아니면은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써가지고 네모나게 검정 바탕에 놓고 흰색 딱 쓰면 뜨는거 있잖아 괜히 우울한 척하면서 아우 진짜 왜 그랬을까 이 주희씨가 오늘 분위기 지대 뽀대난다 이거 이 엄지척 이 이 한자는 니은인가 내걸 내 내일거야 내 내 한자 일인가 막 이럴거야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쑥스러워지는데 닉네임 하고 있었는데 김소영님이 저는 한가인 남편이었습니다 연정훈 형님한테 혼나려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때 정훈이 형 결혼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진짜 거의 희대의 죽일놈 거의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구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누군가와 누군가 결혼하는데 이렇게까지 질타를 받을 정도면 그 형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축하할 일이 우리 정훈이 형 드라마가 지금 그 채널에서 최고 시청률을 갱신을 계속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 미진님이 울오빠 버디버디 첫사랑이란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마법이다 언더바 동그라미 별 이때 진짜 이상한 이 한자로를 어떻게 찾았는지 참 궁금해 네 자 박혜연 박혜연님이 평총고 210 포에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방 카페 만든 방장이었어요 반장 아니고 카페 방장 알죠 해주셨는데 알지 알지 210 2학년 시판이란 뜻이고 막 여기에 이제 애들끼리 비밀 게시판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고백 게시판 있어가지고 막 고백하고 막 다 알면서 서로 누군지 알면서 막 그러고 김태희님이 옛날에 장기자랑하면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부르는 친구들 꼭 있었어요 딘딘도 알죠 했는데 제가 레인보우 현영이랑 초중고 동창이거든요 아 초중 동창이에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 노래를 너무 잘했어 다른 동네 막 불려다니면서 막 그 다른 동네 축제 가서 노래 부르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애인 있어요 를 그때 불렀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중3 때 나랑 현영이랑 같은 반이었는데 야 너 공부 안 해도 뭐라 안 할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넌 그냥 노래나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가수가 됐죠 고등학교 때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완전 난리가 났네요 네 뭐 오늘 라디오 진행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작진과 저 DJ와 우리 청취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백투 2005년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6599님이 오늘 선곡 때문에 노래방 너무 가고 싶어요 해주셨고 김윤지님이 딘딘과 우리는 칭기칭기 해주셨고 박주인님이 와 진짜 오늘 성공 미침 이어폰 한쪽만 끼고 있다가 급하게 다른 한쪽까지 낌 해주셨고 김민세님이 다들 신나서 주제 상관없이 추파라는 거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중고딩 동차형들 만난 줄 해주셨고 이윤선님이 아 야자시간에 몰래 셔츠 속에 이어폰 넣어서 라디오 듣는 기분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문자 보내주신 우리 동년배 친구들 제가 잠못밤을 원래 써놓은 게 있었는데 방금 바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추억을 나누다가 방금 바꿨기 때문에 바로 잠못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추억을 더 값지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나중에 돌아보고 오늘처럼 웃을 수 있게 잠 못밤 뒤에 이어진 곡은요 웨스트 라이프의 마일러브였습니다 김윤지님이 오늘 같은 날 빠지면 섭섭한 마일러브 윤현아님이 영어시간인줄 신하영님이 미쳤다 크크크 영어시간 단골노래 이혜리님 영어쌤들끼리 이 노래 공유했나 크크 김도연님이 아 오늘 너무 행복하다 강나연님이 방과 후 컵떡볶이 콜팝 다시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웨스트 라이프는 알까? 우리나라에서 마일러브가 이렇게 많이 불린걸? 모든 학생들이 다 불렀다는 걸 혹시 웨스트 라이프는 알까? 아니 원래 다른 내용의 잠못밤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학창시절 막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열심히 놀고 학원 끝나고 놀고 막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긴 하는데 돌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더 값지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노래 나가는 동안에 잠못밤을 급히 써서 노래를 바꿨습니다 아 잠못밤을 오늘 바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었잖아요 막 웃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나중에 또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웃는 날이 올 수 있게 오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오늘 있었거나 우울한 일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아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웃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좀 행복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우리가 오늘 예전에 틀었던 노래들 들으면서 웃는 것처럼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잠못밤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디디의 뮤지카이는요 다시 선곡 맛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노래들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못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게 인별그램 올릴 예정이고요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신나영씨가 토요일 오전에 수업 마치고 햇빛 받으면서 집 가는 느낌이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무슨 느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이때 야 오늘 누구 생일 파티 한대 어디서 한대 그럼 애들끼리 쫘르르르 거기 가가지고 생일 축하해 막 하고 경찰과 도둑하고 끝나고 나와가지고 밥 먹고 아 너무 기억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쯤에 갑자기 토요일에 이제 격주로 아니 한 달에 한 번 쉬었어 시험제로 그러다 갑자기 격주로 바뀌고 놀토가 생기다가 지금은 아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놀토하면 놀라운 토요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권오경씨가 퇴근하고 퇴근하고 배달맨으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군데 이상 배달하며 고생을 해요 남편의 발바닥에 박힌 구둔살을 보니 제 맘이 아려와요 여보 우리 곧 봄날 다가오니 조금만 힘내봐요 강승환씨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수학선생님 하시면서 이제 퇴근하고 또 배달을 하시는 건데 200군데 이상을 일단 돈다는 것 자체가 상상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네 그거를 해낼 수 있게 하는 게 가족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승환씨 아내분이 네 사랑한다고 곧 봄날이 오니까 좀만 힘내자고 문자 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1652님이 꼬맹이들 이제 다 커서 직장 다니고 내일 출근 걱정하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다들 추억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딘디네 뮤지카의 오늘 끝곡은요 영어 중경상림 OST입니다 크랜베리즈의 드림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즐거웠던 추억여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할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루 빠이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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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